자먼 12장 훈계를 사랑하는 자마다 지식을 사랑하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한 사람은 주의 운총을 받으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주께서 정제하시리라. 사람이 악으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멸류관이나 수치를 끼치는 여인은 그의 뼈를 썩게 함과 같으니라. 의로운 자의 생각들은 오르나 악인의 조언들은 속이는 것이니라. 악인의 말은 피흘림을 위하여 숨어 기다리자는 것이나 정제간자의 입은 사람들을 구할 것이라. 악인은 무너져 내려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자기의 지혜대로 칭찬을 받을 것이나 패혁한 마음을 가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멸시를 받을지라도 종을 거느리는 자는 스스로 종기한 채 하면서도 양식이 부족한 자보다 나은이라. 의로운 사람은 자기 짐승의 생명을 돌보아 주나 악인의 온유한 자비들은 잔인하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빵으로 만족하겠으나 헛된 사람들을 따르는 자는 명철이 없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들의 이익을 바라나 의로운 자의 뿌리는 열매를 내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재가로 올무에 걸리나 의인은 고난에서 벗어나리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좋은 곳으로 만족하겠으나 사람의 손해보응은 그에게로 되돌아올 것이라.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조언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리석은 자의 분노는 즉시 나타나나 종명한 사람은 치욕을 덮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을을 나타내나 거짓 증인은 속이느니라. 칼로 찌르듯이 말하는 것도 있으나 현명한 자의 혀는 병을 고치느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기만이 있으나 화평을 도모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아무런 해도 일어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은 해악으로 가득 차리라. 거짓말하는 입술은 죽게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총명한 사람은 지식을 감추어두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어리석음을 선포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다스릴 것이나 게으른 자는 조공을 바치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속의 근심은 의기소침하게 만드나 선한 말은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의로운 자는 자기 이웃보다 훌륭하나 악인의 행실은 그들을 미워가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사냥해서 잡은 것을 굽지 아니하나 부지런한 사람의 재물은 귀중하니라. 의의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는이라.